안녕하세요! 하루하나 에브리데이 데이식스! 소양아 레이식스! 에브리데이 데이식스! 에이 데이식스! 소양아 레이식스! 데이식스가 하는 그런.. 남순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바람두덕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널 잊고 싶은 거야 장난 아닌데 지금 내 눈에 좋아한다 써져있는데 저희는 4명이 보컬이에요 그래서 곡마다 메인보컬이 달라지는 골라서 듣는 재미 다 메인이군요 아직까지는 어색해 서툴러도 조금 이해해줄래 I'm not a rapper I'm a hiphop enthusiast I'm not a rapper 곡이 너는 이제 여름은 더 나를 건들 수 없는데 여름은 더 나갈 수 없는데 여름은 더 나갈 수 없는데 너는 더 나갈 수 없는데 여름은 더 나갈 수 없는데 여름에는 나 건강히 잘해 줄 수 있어 잘해 있어 나의 경험이 그는 더 나갈 수 없는 멤버 몇 가지 트레 뉴스 여름은 더 나갈 수 없는 멤버 영양 나 누나의 비쥬얼 젊은 파인 멤버? 저는 성진이요 성진이 형이 눈이 성진이 형은 진짜 지금 더 잘생겨졌어요 눈이 진짜 초롱총이야 맞아 초롱이에요 되게 예뻐요 진짜 초롱이야 카메라에 그만큼 안 담겨 그렇죠 눈 안에 우주를 품고 있는데 성진이 형은 진짜 잘생겨졌어요 진짜 우아 우아 날 사랑해 우아 우우 난 날 사랑해 리더 It's me 오케이 오케이 잘 할 것 아닙니다 잘 가 봅시다 하나 둘 셋 셋 여러분 닭살 났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번 오후데이에서 예 뭐 예 뭐 얼핏 리더를 하고 있는 예 동훈입니다 예 Il 사투리를 해요 그래 잘 할 거 아니잖아 하나 둘 셋 하세요 아 아니다 아 잘 알 것 아니잖아 할 잘할 거 아니잖아 dolls bastards 하나 둘 셋 베이싱을 쓰지 않아 잘 할 거야 아 악cin아 하나 둘 셋 내줄 있으니까 팀원끼리 그러면 상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? 상의도 안 했죠 사실 너무 당연했어요 생긴 것부터가? 생긴 게 리더다 얼굴이 리더다, 목소리가 리더다 태어난 게 리더다 그렇지 막내 막내 It's me Exactly The youngest one of the group 막내, 잘생긴 막내 얼굴 한번 보여주고 진짜 잘생겼다 뭐 거짓말하지 마 가만히 이상한 거 같아 잘생겼어 두 막내, 그리고 잘생긴 우리 뭐예요, 저는 셋째 막내 셋째 막내 네, 그리고 마태형 아! 왜 왔어요? 마태형, 마태형 잘생긴 다섯 번째 막내 그래요 그리고 넌 넌 너를 원망해 넌 너를 원망해 또 너와의 시간을 미워해 그리워하지 않아 난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냐 난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야 진심으로 I love you 널 사랑했는 만큼 더 힘든 걸 미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뭐라 So tell m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soooo much! Thank you so much!